사무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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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의 기록연대에 대해 살펴보면 사무엘상 27장 6절에서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니라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북왕국 분열을 전제로 하는 구절이 있고 사마리아 멸망에 관한 구절은 없기에 사무엘서의 최종 완성은 루호부엄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즉 분열 왕국이 초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루호부엄 이전에 기록이 되었다면 사무엘상의 저자는 유다 왕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왕정수립과 둘째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길부하산에서 죽기까지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먼저는 사울에게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하여 사무엘상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왕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첫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의 왕이십니다. 인간의 왕권은 단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을 때 그 왕은 단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의 섬리에 근거한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심지어 사울의 삶도 자기의 섬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서로 다르게 개별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운명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은혜로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섬리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주권에 기초한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자신의 방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하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올바르고 공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로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엘리에서 사무엘로의 국가지도역의 첫 번째 이양을 이야기하며 4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의 사사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부분은 8장 1절에서 31장 13절까지로서 첫 번째 왕인 사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는 사무엘에서 사올로의 국가지도력의 두 번째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5장 9절까지는 사올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올왕의 초기 성공과 이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에서 31장 13절까지는 이제 사올에서 다위스로의 국가지도력의 세 번째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까지는 사올왕의 핵심은 사올왕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